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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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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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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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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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내가 iceps 내 힘으로 될 수 있고 내 머리로 내 배운걸로 너무 결국 내 인간은 나중심 내 비림 바벨 성공문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최신의 전략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전배는 내세워서 명상을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가견뿌리 체질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명상에 관련된 책하고 영상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명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정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소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주가 나에게 그리고 그 어떤 신적 존재가 나에게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접신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별로 이렇게 보이는 목사가 나와서 기도 묵상하니까 안 묵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묵상의 이 비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눌릴 수밖에 없고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트렌드 전쟁인데 트렌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이 있는 걸 갖다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티벳 고성들이 성경을 봐요 인도 요가하는 인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방법을 요가 명상으로 풀었습니다 타고 올라가면 그게 나와요 결국에는 그래서 불교인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해요 이 얼마나 세계 불교화의 그릇입니까? 우리는 오직 부흥하잖아 불교는 뭐냐 하면 기독교도 알라도 우리 다 하나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 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다 편협되자 동성애 또 삼의 성 하나다 우리는 개도 사랑하고 말도 사랑하고 소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다 원네스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떠난 원네스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포장해서 지옥 쏘라락 지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그리고 정말 우리 렐먼트가 진짜 응답 가진 렐먼트가 나와야 돼요 시대에 살린 렐먼트가 나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단체를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목사님은 늘 말씀하듯이 왜 구원 얘기를 안 하냐 옛날 메시지 안 하냐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단어가 많아서 못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못 따라가게끔 하는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마귀가 발목 잡는 건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젊은 목사가 나와서 플랫폼, 망대, 프랙틱스하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유 목사님 연세 많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정말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이경규가 맞아요 여러분 무식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책 한 권이 진리거든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학벌 아닙니다 여러분 4, 50대 지나면 학벌 다 똑같잖아요 사실 전부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다 똑같아요 자꾸 까먹고 IQ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음악 손도 있고 머리도 좋고 치매율도 낮은 이유가 뭐냐 늘 말씀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할 때 박수 쉬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깊은 호흡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호흡 안 하고 있었죠 또 자 말로 옮기면 합시다 들이쉬세요 빨리 성경축만 들이쉬세요 몸에 독도 다 빠져나가라 불신앙 하세요 빨리 우리 말 안 하면은 숨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전부 파충류도 아니고 피부 호흡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숨 쉬시게 바라며 천천히 계속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온다 그 말이 뭐냐 현장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만큼 내가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가 그렇잖아요 그냥 영화를 보는 거라 감독이 이런 배경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그걸 알고 보면 더 재밌어요 영화가 사실 세상에 재미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재미없게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화가 재미없는 기준은 뭐냐 우리 안에 재미에만 기준을 맞추고 있는 그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모든 영화에는 감독의 괴역이 숨은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더욱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은 괴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가 내게 잡힐 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아 마음에 아 전도 성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누가 왔습니까 남미 전도자들이 오신 거예요 우린 피부 색깔 좀 다르고 이러면 약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신학교 교수하신 분들이고 목회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오려고 1년을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그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살아요 그 나라들 공산당 비슷하게 그런 게 집권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오려고 하는 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와서 우리가 훈련시켰다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교의 모델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은 겁니다 거기 헌신하고 거기에 우리가 준비해 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세계보구마의 그릇이 이런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돌아갈 때는 못 봤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참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시는 분들 많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울면 안 됩니다 그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분들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정말 기도해 주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40명, 65명이 일어왔지만 내년에 120명 와야 돼요 300명 와야 되고 우리가 가서 또 훈련시켜야 되고 이 세계보구마 전도훈련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 코로나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도 이렇게 훈련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전국에서 이렇게 30명의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제자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신학교 준비생들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신학교 강의하면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과목을 정할 수 없는 게 개입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본 보금부터 지금 말씀의 흐름까지 이렇게 쭉 하는데 확실히 흐름을 타는 분들과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앞에 서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면 딱 이게 보여요 저도 여러분이 보입니다 저를 안 보고 계신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집에 가서 주무시고 마태봉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가 뭐죠? 바로 전도 성교의 열매고 후대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지향하는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2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해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의 그리수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내 영의 배경이 돼야 되고 내 삶의 내 인생의 배경이 돼야 되고 지금 내 배경이 성사미 하나님 보좌가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시공관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할당된 천사들이 백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놀고 있어서 계속 누워있고 자고 어디 가고 없고 왜? 기도를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 24 하느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괴롭히라 그 얘기가 안 되잖아요 하느님과 소통을 한 거예요 내가 보금의 안테나를 세우면 보금이 하느님과 소통됩니다 내가 불신앙의 안테나를 세우면 마귀의 불신앙의 일들이 소통돼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불신앙하는 사건들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 안테나가 불신앙이거든요 오늘 확 불화가 집에 갈 때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처, 불신앙 이 안테나 다 접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보좌의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다윗은 하프를 이렇게 한 번 드르릉 했는데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 떠나간 악신을 우리는 맨날 부르고 있습니다 싸울 거 없나 유목사님 맨날 싸울 거 줬고 간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교 출신들은 유목사님 예화가 이해 안 될 겁니다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우리는 방석 던지고 경찰 오고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싸움 만든 사람만 부끄러운 일이죠 왜 부끄럽냐면 화낼 때는 이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확 들어와서 주인으로 다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요 그리고 마귀는 지가 하리를 다 했잖아 그게 가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내만 남는 거야 그래서 화내고 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싸우고 나면 부끄러운 거야 후회하는 거야 다시는 안 그래야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 배경이 뭐냐? 후회 이게 보좌의 배경이 아니라 내가 부끄럽고 쪽팔리고 내가 힘든 그 상체의 배경 속에서 다짐하니까 불신앙의 안테나가 다짐을 하네? 그럼 그런 일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다 끝냈지? 그럼 다시 시작이다 디폴트 값을 유하모 19장 30줄로 잡았어요 끝났다 다시 제가 하면 돼요 어떻게 복음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뻔뻔하게 그러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핏값 치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깽값 다 물고 가신 거예요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그 말에 이 세상을 종복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성이 뭐냐? 가장 큰 신성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놔두는 겁니다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안 믿지만 언젠가는 그 전도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될 것이다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가 지금 못 누리면 결국에는 마귀 놀이터 된다 오늘날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뺏어가는 거고 교회가 부도가 나는 거고 성도들이 분열하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카페로 만들어서 대박나고 하잖아요 그게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그게 뉴스 왜 냅니까? 마귀는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복음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해요 절에 문제 터지는 건 이야기 안 됩니다 성당 카툴릭에서 문제 터지는 건 한 번은 뉴스 안 나와요 왜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동성애, 평등 이런 것들을 왜 강조합니까? 교회가 진짜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복음을 해보고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복음화되면 사실 정치인 필요 없어집니다 맞죠?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입니다 맞죠?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가지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농부가 볼 때 이렇게 접붙였는데 이게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가지끼리 이러면 꼬여가 덩풀 있잖아요 얼마나 소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매 없으면 잘라서 불이 태운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게 살아가는 인생 불신의 열매를 만드는 인생 맨날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단어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정경순 모서님 예배하시다가 20분 넘어서 이제 본론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했는데 1분 하려고 하는 건 23분이네요 그래서 저는 바로 결론하겠습니다 한참 내려가네요 지금 한참 내려가 그래서 불신의 동기를 버려라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목사님도 중요한 말씀 주셨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용서는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보금 하려고 하면 우리가 1만 성도 해야지 2, 3절 다 살리거든요 1만 성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우리 몇 명 안 돼도 이상한 사람 많은 것 때문에 누가 이상하니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름을 이상해로 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금 받으면 안시로 받고 있어요 안이상해시로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이 그릇입니다 보금을 안다 내가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 칠십 번, 곱하기 몇 번 성경에서 칠은 완전 씁니다 칠십 번 하란 말이 뭡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무한 리필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숨겨놓고 왜 안 씁니까 다 썩게 용서 무한 리필권 여러분 남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해야지 여러분 내가 살아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용서는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안 가면 내게 돌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도 내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좌의 배경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그 축복이 내게 동일하게 돌아오고 내가 불신앙의 배경 속에서 마계의 배경 속에서 누군가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고 되는 일이 없고 재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죠 베드로랑 여섯 명의 일당들을 찾아와서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예, 현명 갑시다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옵니다 와서 거기 안 돼 이쪽으로 해 대박나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 전에 어떤 얘기 했었는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 나를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 배신한 거는 다 알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빼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 식으로 세 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준에서는 네가 수석 제자고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댔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그런데 베드로는 배신해야지 제자의 사역,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따라 잡혀가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대장인데 거기서 그 베드로 덕분에 지금 로마 교양청까지 이뤄졌지만 인간의 사랑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베드로의 지가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은혜를 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배신할 때도 있어요 제가 소년원 사역 옛날에 할 때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없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혼하고 도망가고 어릴 때 결혼하니까 사고 쳐서 이렇게 애 놓고 하니까 경제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으니까 다 애들 방치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조부모님들이 키우니까 애들 제대로 키워냅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들 그 사랑받지 못한 결핍 그게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애를 사랑 안 해서 떠났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떠난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랑하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데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걸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양을 먹여라 너와 같은 사람 살려라는 얘기예요 제사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후대에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전도 성교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느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용서해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조금 캣는 거고 크게 캐본들 큰일 터지면 하느님 살아계시냐 하느님 살아있는데 어떻게 일이 생길 수 있냐 우리는 큰일인데 하느님 볼 때는 전도 성교로 답이 안 나면 다 그냥 마귀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전도 성교로 답 안 나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니까 전생이 어떻고 까르마가 어떻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전도 성교로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보좌가 성삼의 하나님이 내 보좌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237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237에 주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고 그 237 속에 또 237 이 보좌 언행을 전달할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수준 내 기준 나의 얻다함이 나의 배경이 아닌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나의 보좌 되시며 우리 인생이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까지 인생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성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축복과 응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그 신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